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기 고르는 법, 애기 선택의 3대 기준 요소 이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질문하세요. 어떤 애기를 쓰면 좋을까요? 어떤 애기를 사면 좋을까요? 어떻게 애기를 사용해야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른 소리 안 하겠습니다. 바로 애기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3대 요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를 고르는 3대 요소, 제일 첫 번째는 크기예요. 크기, 애기의 크기. 이 애기의 크기는 1호가 한치입니다. 한치는 3.03cm예요. 만약에 2호면 3.03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6.06cm, 3이면 9.09cm, 3.05 하면 3.03cm 곱하기 3.5 하면 10.605cm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 크기는 1호가 한치입니다. 한치. 2호면 2치, 3호면 3치, 3호면 4치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크기는 그렇게 호수가 1호씩 올라갈 때마다 3.03cm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호수를 어떻게 쓰냐? 제가 지금 1.85부터 이게 1.85입니다. 1.85 이렇게 적혀있죠. 1.85. 그 다음에 이거는 2.25. 요즘에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많이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2호, 2.5호, 3호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더 쪼개서 호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자, 2.5호, 2.5호 적혀있죠. 이게 2.5호, 그 다음에 이거 3호, 3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3.5호, 이거는 4호, 4호로 적혀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애기들이 이제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이게 1.8부터 2.2, 2.5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시즌 초반에. 3호까지도 좀 무난합니다. 이 3호는 근데 이 가운데 제가 둘게요. 가운데. 이게 시즌 초반에는 1.5, 1.8, 2.0, 2.2, 2.5. 2.5까지 시즌 초반에 지금 이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무늬 오징어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즌 초반에는 짧은 저킹. 저킹이라고 그러면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짧은 샤크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슬로우 리트리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릴링이라고 그러죠. 천천히 갚는 거. 그러니까 짧은 샤크리를 하시면서 리트리브를 하시면 시즌 초반에는 손바닥만 원 무늬 오징어가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시즌이 이제 막 들어가고 이게 막 이제 무늬 오징어가 사이즈가 무 정도 됐다 커졌다 이러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3호나 3.5, 4호를 쓰셔야 되는데 이때는 하이피치를 하셔야 돼요. 하이피치. 하이피치를 하시고 큰 다트 액션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큰 다트 액션은 조금 슬랙 라인을 줘서 이렇게 액션을 주면 좀 큰 다트 액션이 오죠. 그래서 시즌이 한참일 때 그리고 시즌이 끝날 때쯤에는 좀 큰 얘기를 써서 큰 씨알의 무늬 오징어를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무늬 오징어 영상 찍을 때 항상 말씀드린 게 바닥을 찍어라. 이거는 무늬 오징어의 철칙이에요. 바닥을 찍어라. 그러니까 샤크리, 저킹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바늘에 수초가 딸려왔다.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늬 오징어가 따라오는 오는데 안 문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호수를 바꾸세요. 어떻게? 두 단계를 낮추세요. 한 단계 말고 두 단계. 만약에 3.5를 썼다 그러면 2.5를 낮추시고 3.5를 썼다 그러면 2.5를 확 낮춰보세요. 그래서 따라왔다가 오징어가 이렇게 후진해서 뒤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다가 더 작은 걸 던져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와서 덥석 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가 따라오는데 안 문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호수를 낮춰라. 한 두 호수 정도를 낮추시면 바로 확 안고 오징어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애기 고르는 3대 요소 중 첫 번째 크기. 이 크기를 아시면 지금 시즌 초반에 중반에 끝에 어떻게 고르실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3호는 약간 깍두기 같은 개념이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그럼 두 번째는 침강 속도예요. 이 애기가 얼마나 빨리 깔아 앉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세 종류로 놔둡니다. 이게 침강 속도는 셀로우, 노멀, 딥. 이게 뭐 슈퍼 셀로우도 있고 슈퍼딥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3개 정도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셀로우, 노멀, 딥.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셀로우라고 적혀 있죠. 셀로우. 지금 이 애기가 4호 애기인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덩치도 큰데 이게 24g이죠. 무겁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천천히 깔아 앉아요. 이거 1m 깔아 앉는데 한 6초에서 7초, 8초 걸립니다. 셀로우는. 그런데 회사마다 달라요. 제가 몇 초 걸린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모든 회사가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 침강 속도가 반드시 쓰여져 있게 돼 있어요. 모든 박스에. 이게 보시면 1m 깔아 앉는데 3.5초 걸린다고 이게 적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침강 속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셀로우는 수심이 4m 이하일 때 쓰시면 좋아요. 수심이 4m 이하일 때. 그다음에 노멀 타입은 5에서 10m 때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딥은 10m 이상일 때. 그러니까 수심이 10m 이상일 때는 딥 타입. 5에서 10m일 때는 노멀. 4m 이하일 때는 셀로우. 그런데 5m에서 10m의 셀로우 쓰면 안 됩니까?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m까지 셀로우를 써요. 천천히 깔아 앉으면서 얘가 완전히 바닥을 찍기 전에 이게 확 지금 고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깅을 처음 시작했다 그러시면 노멀하고 딥보다는 셀로우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천히 깔아 앉기 때문에 미끌림이나 애깅을 떨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애깅을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셀로우를 많이 권해드려요. 그래서 침강속도. 여러분 이게 애기가 작다고 해서 빨리 안 깔아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작은 애기도 1.85 애기도 미터에 3.2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3.5나 1.85나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빨리 깔아 앉아요. 얘는 3.5초고 얘는 3.2초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크다고 해서 빨리 깔아 앉는 것도 아니고 애기가 작다고 해서 늦게 깔아 앉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들마다 다 이게 타입이 있으니깐요. 침강속도에 따라서 다 이게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셀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베, 야마시타 같은 경우에는 쓰여 있어요. S라고 셀로우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쓰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애깅을 가셔서 애깅하는 장소 앞에서 살짝 던져봐서 이게 빨리 깔았는지 천천히 깔았는지 이게 몇 번만 보면 이게 셀로우 타입이구나 이거 노멀 타입이구나 이거 딥 타입이구나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표시를 안 해놔도 만약에 앞에 이 납이 다 깎여가지고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애기를 한번 던져보면 아, 이 침강속도가 어떻게 되는구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4m 이하일 때는 셀로우 5에서 10m일 때는 노멀 10m 이상일 때는 딥 타입을 쓰시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가 크기였고 두 번째가 침강속도 세 번째가 겉지와 속지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쉐입이에요. 쉐입. 모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에만 보시고 속지를 안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겉지보다 속지를 보셔야 돼요. 속지. 제가 뭐 긴만 안 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침, 저녁, 피딩타임에는 빨간색 계열이나 야광이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야광인지 아닌지 그리고 안에 속지가 무슨 색인지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 피딩타임에는 빨간색이나 야광이 들어가 있는 거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아침 시간, 정오 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지 말고 해가 떠 있을 때와 해가 안 떠 있을 때 이때를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 떠오를 때, 해 질 때 이때는 빨간색, 야광.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광타임.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는 은, 금, 홀로, 케이머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색, 속지, 금색, 속지, 홀로그램, 케이머라. 다 좋습니다. 제가 금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금색. 안쪽 속지가 이렇게 금색으로 된 게 있어요. 이런 금색.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은색. 이 속지가 은색으로 되어 있죠. 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홀로그램. 이렇게 무지개 홀로그램. 이렇게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는 빨간색 계통과 야광. 그러니까 빨간색은 주황색도 되고요. 오렌지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피닝타임 때는 이 빨간색 계열의 애기와 야광 타입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은, 금, 홀로그램, 케이머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온 애기인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반짝반짝. 이건 시마노에서 나온 거거든요. 시마노에서 나오는데 플래시 부스터라는 거예요. 이 안에 반짝이가 들어있는데 이 반짝이를 스프링에 고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반짝반짝 끓입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낮에 이거 쓰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보이시죠? 반짝반짝. 이런 타입이 있고 이거는 그냥 투명한 타입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겉에 겉지가 있는 상태에서 투명한 게 아니고 있는데 낮에는 저렇게 은금 홀로케이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플래시 부스터 이런 것도 굉장히 낮에 잘 먹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그리고 속지는 그렇고요 이제 겉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겉지의 선택은 물의 탁도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 조금 탁하다 그런데 나는 좀 화창하다 이러면 내추럴 칼라를 쓰시면 좋습니다 내추럴 칼라가 뭔가 하면 실제로 이렇게 정어리 세웁니다 이렇게 실제 모양으로 자연계에 살고 있는 모양들을 만드는 것을 내추럴 칼라라고 해요 이렇게 화창하고 물색이 조금 탁하다 이러면 내추럴 칼라 아니면 청색 계열을 쓰시면 좋아요 청색 계열 아니면 물이 탁하지만 흐리다 이러면 어필 칼라가 좋습니다 어필 칼라 어떤 어필 칼라가 좋은가 하면 핑크 핑크 그 다음에 오렌지 이런 거 이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맑고 날씨도 화창하다 이러면 무조건 내추럴입니다 무조건 내추럴 이렇게 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시력도 좋고 애기를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들이 잡아먹는 물고기의 모습과 닮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애기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 제가 지금 애기 선택할 수 있는 3대 요소를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크기 두 번째 침량 속도 세 번째 겉지와 속지 형태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나머지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달아 보겠는데요 너무 방대하니까요 어쨌든 샵에 가셔가지고 애기를 사실 때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가서 애기근 할 때 어떤 애기를 꺼내서 써야 될지 이 세 가지를 딱 명심하시면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하나 딱 뽑아서 바로 캐스팅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린 이 애기 선택의 3대 요소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기 하시는 그 장소와 바람과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애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입들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데이트를 뽑아놓은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멘